오늘 하나님 말씀 10편 69편입니다. 저희가 전장을 보는데요. 먼저 교독해서 읽기는 30절과 31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아멘 10편 69편은요. 부당하게 비방을 받고 피빡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께 그 상황에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고통 속에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배우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입니다. 오늘은 제목이 있어요. 수요배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첫째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느냐. 내 마음이 있는 소리를 다 쏟아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고통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왔나이다. 백합고 곡조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여기서 백합고 곡조라는 것은 시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그런가 보다 하면 되는 거고요. 중요한 것은 이 내용이에요. 물들이 내 영혼에 들어왔다.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비가 억수로 쏟아져가지고 우리 집에 물이 들어왔어요. 집에 물이 발목까지 차 들어왔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렇죠?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2절에 보니까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졌는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이제는 물이 발목이 아니라 내 머리까지 차올라요. 그 물 때문에 숨을 헐떡헐떡 거려요. 그것이 시편 기자의 지금의 상황입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이 상황. 거기다가 3절에 보니까 시편 기자가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며 나의 목이 마리며. 그렇죠?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새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목이 쉴 정도로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모른다라는 거죠. 이게 솔직히 고통이라는 게 옆에서 보는 사람이 볼 때는 이게 별로 길지 않지만요. 당하는 나로서는 이게 정말 긴 시간이거든요. 정말 긴 시간이에요. 다윗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내가 목이 쉴 정도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털어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죠.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토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끌어낸 자가 강화했으니. 내 원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나를 괴롭게 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원수들이 나보다 약하면 또 좋으려면 이게 나보다 더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빼앗지 않냐는 것도 물어주게 된다이다. 그런데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한 일이 천지예요. 내 삶 속에서 억울한 일이 너무 많은 거죠. 내가 그 사람 걸 뺐지도 않고 그 사람을 헤아지도 않았는데 내 걸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요. 그러니까 인생이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힘들 때 보면 힘들 때 보면 나만 억울하게 보이는 경우가 참 많아요. 남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도 난 진짜 억울한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시편 기자의 모습이에요. 거기다가 7절에 보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어오니 수치가 날 얼굴에 덮어였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님을 위해서 비방을 받았다는 게 뭐냐면 그래도 나는 크리스찬이잖아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래도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하지 말라고 하니까 미워하면 안 되지. 또 하나님의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니까 그래 사랑해야지 하는데 오히려 더 그게 나를 더 만만하게 보는 거죠.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수치가 내 얼굴에 덮혔나이다. 너무너무 더 일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개기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이게 뭐예요? 형제와 나의 부모님들도 너 왜 그렇게 사냐. 너 왜 그렇게 사냐. 이런 소리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이유가 그래도 내가 크리스찬인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고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이런 거 고민하고 있는데 오히려 식구들은 오히려 너 왜 그렇게 사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절해 보니까 주의 집을 위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가 미쳤나이다. 그렇죠? 나는 그래도 주님을 섬긴다고 섬기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의 몸 댕겨서 봉사도 하고 그러는데 뭐 응답이 없어요. 오히려 더 힘든 일만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절에 가서는 이제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려 나의 욕이 되었으며 무슨 얘기예요? 너무나 힘드니까 금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욕하는 거예요. 너 금식 안 만해봤자 너 하나는 응답도 없지? 네가 똑바로 안 살기 때문이야. 뭐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살려고 하는데. 그럼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하나님이 하도 응답을 안 하시니까 굵은 배를 입고 하나님 앞에 배에게 하는데도 하나님 쟤는 용서 안 하시나 봐. 저렇게 힘든 거 보니까 이런 소리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얼마나 힘듭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시평기자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13절부터 우리가 보는 이 기도의 내용은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른다면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이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걸 통해서 기도를 배우면 좋은데 여와의 나를 반기시는 때 내가 죽게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하나님 주의 각신 사랑으로 많은 인자가 주의 사랑이거든요. 그리고 구원의 진리로 나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의 역사로 주님 구원해 주세요. 사랑과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세요. 나를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빠지지 말게 하시고요.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깊은 물에서 주님 나를 건져주세요.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칠 그것의 입을 닫지 못하게 해주세요. 계속해서 16절에 보면 여와의 주의 인자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국류를 따라 내게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란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원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여러분들 정말 고통 속에서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릅니까? 이것이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는 기도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이 내용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시평기자 마음속에 분이 안 풀리는 거예요. 분이 안 풀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시평기자가 또 이런 고백을 하죠.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시며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장면을 구이하게 이 말씀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죠. 그렇죠? 초를 마시게 하는 그런데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원수들이 자기에게 초를 마시게 하는 쓴 음식을 주고 초를 마시게 하는 신음식을 주면서 자기를 괴롭게 하는 그런 고백을 다윗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거 후에 뭐 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그걸 쓸개를 주는 사람에게 초를 주는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게 이제 우리 주님의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시평기자는 달라요. 시평기자는 그 인간들을 보면서 정말 적나라하게 그들을 저주합니다. 하나님께. 22절에 보니까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주님 그들이 음식 먹을 때마다 얹히게 하시고요 평안하다 하면 그들이 일 안 풀리게 주님 해주세요. 그들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게 하시고요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시고요 주의 본누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고요 주의 맹륜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계속해서 저주합니다. 그 다음 절에도 보면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고요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시고요 무릎 그들이 죽게 해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여 싸우니 그들이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라고 적나라하게 자기의 원수들을 저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다 쏟아낼 때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도 필요해요 이런 고백도 뭐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 그만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치인의 마음이에요 너무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딱 쏟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계신 거예요 야, 네가 진짜 힘들구나 네가 너무나 억울하구나 듣고 계시는 거잖아요 제가 이렇게 결혼 생활을 해서 결혼하고 나서 한 가지 배운 게 있어요 여자들과 대화하는 법을 배운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와이프가 일 끝나고 이렇게 너무너무 힘들면 집에 오면 저한테 이제 뭐 매니저 욕을 하든가 높은 사람 욕을 막 해요 그럼 이제 처음에는 내가 목사니까 이제 아 그렇게 욕하는 거 안 좋다고 그 사람을 이해하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약국에서 그 손님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막 말도 안 되는 게 우리 와이프를 열받게 하면 이제 우리 와이프가 막 그런 얘기를 해요 참 미친 사람들도 많고 막 이제 저희 그런 얘기를 하면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는 이해하라고 이제 예전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오죽하면 약 먹겠냐 이해하라고 그런데 저희 와이프는 이 얘기를 되는 게 아니라 저한테 나중에 화를 내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 편을 드느냐고 도대체 문제가 뭐지 했는데 이제 나중에 배우고 보니까 배우고 보니까 뭐냐면 너무너무 힘들어서 쏟아내는 소리를 쏟아내는 소리를 제가 무슨 답을 줄 필요도 없고 위로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뭐 그 사람들에게 야, 이해해라 뭐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힘들지 진짜 그 사람 나쁘다 그 못된 인간이네 그러면 된 거였는데 그걸 또 내가 제가 답을 주려고 하고 이러면서 야, 참 내가 무식했구나 그런데 우리 하나님도 그러시는 느낌이 든 거예요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냥 하나님 저 인간 저주하시고 하나님 이렇게 그냥 먹는 것마다 얹히게 하시고요 평안한 것도 그게 일이 없어서 평안하게 하시고요 뭐 막 하나님 저주하면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뭐 그를 치는 게 아니라 그래 너 힘들지 얼마나 힘들지 내가 알아 시평기자는 이거를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걸 쏟아낼 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솔직하게 자기가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낸 후에 시평기자가 바뀌어요 그게 이제 그 다음 절 29절에 바뀌는데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퍼하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하면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그러니까 시평기자의 분위기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다 이렇게 토해내고 나니까 다 쏟아내고 나니까 하나님이 힘주시는 걸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찬양하고 감사한다는 얘기거든요 시평기자가 확 기도가 바뀌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세요 하나님 앞에 그냥 쏟아내세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고 여러분들 감정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세요 하나님 앞에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도 다 쏟아내세요 여러분들 할 말 못하면 얼마나 괴로운지 얼마나 힘든지 왜 하나님 응답 안 하십니까 다 쏟아내세요 그럴 때 우리의 기도가 바뀌기 시작해요 바뀌기 시작해요 어려울 때 이렇게 쏟아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시평기자는 쏟아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두 번째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고 아플 때 시평기자가 한 가지 배운 게 뭐냐면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와중에도 시평기자는 감사할 것을 찾습니다 그렇죠? 그게 30절이에요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감사한 제목이 없는데 시평기자는 한 제가 이제부터 주님께 감사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시평기자가 왜 감사해요? 이유는 하나예요 그게 31절인데 감사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것이 쏟고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들이므보다 여우를 더욱더 기쁘시게 확인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기 때문에 주님 내가 감사합니다 내 인생은 너무너무 힘들고 감사할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주님 내가 주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역사예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감사하는 게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가난한 학생들 되게 많았잖아요 그렇죠? 가난한 학생들 참 많았는데 등록금을 못 내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제 등록금이 4월 1일까지 내야 되는데 4월 1일까지 못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한테 당하고 그런데 아빠가 4월 3일 날 등록금을 마련해서 준 거예요 애한테 그런데 그 등록금을 이렇게 마련해 주면 보통 두 가지의 모습에 자녀가 나와요 하나는 아니 이렇게 해 줄 걸 좀 시간 맞춰서 주지 왜 그냥 이렇게 지나고 하필이면 좋냐고 그러면서 막 그 아버지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어떤 자녀는 아빠 등록금 마련해서 너무 힘들었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이 아버지의 은혜를 생각해서 이제부터 더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될게요 여러분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안 그래도 늦게 줘서 미안하는 그 아버지 앞에 이 자녀가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고백한다면 그게 효도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게 나중에 출세해서 부모에게 잘해주는 게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 부모님께 감사하는 게 그게 감동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거 주님 다 아세요 얼마나 괴로운지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내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왜요?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내가 황소를 드린 보다 황소를 드린 보다 하나님께서 감사하기 때문에 여기에 뿔과 구이 있는 황소라는 뜻이 뭐냐면요 소 중에서 최고의 소를 드리는 거예요 제일 비싼 소예요 꿀과 구이 있는 황소는 제일 값진 소 그걸 최고의 재물을 드려도 최고의 재물을 드려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는 우리의 감사다라는 거죠 우리의 감사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왜 예배하는 건지 아세요? 여러분들 왜 예배 드립니까?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요? 예배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예배자예요 여러분들 안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감사가 없다면 여러분들의 예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감사 때문에 주님 앞에 뭘 해도 하고 싶어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예배이기 때문에 주님 내가 예배합니다 이게 예배예요 그렇게 나왔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래 참 수요일날 일하고 힘들고 참 나와서도 졸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구원해 준 은혜에 감사해서 네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구나 그게 감동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성도들이 그 마음으로 나오셨길 원해요 10편 122편 4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해요 지파들 곧 여우와의 지파들이 여우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감사하려고 이스라엘 전례들을 그리 올라가는 거다 그러니까 다윗은 항상 하나님 전에 왜 올라가냐면 감사하려고 올라가는 거예요 감사하려고 항상 우리의 삶 속에 어려울지라도 감사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 있길 원해요 유종옥이라는 사모님이 계셨어요 이제 목사님이 이미 돌아가시고 몇 년 전에 돌아가시고 근데 이제 이 이분마저도 위암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위암 판정을 받았는데 자식들이 이제 의사한테 듣고 엄마한테 그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엄마가 암에 걸렸어라는 얘기를 못하는 근데 눈슐리 뜨거워진 걸 보면서 어머니가 이 사모님이 먼저 자식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대요 야 암인가 보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제 나의 수고를 하시고 나의 수고를 하시고 이제는 나를 편안하게 해주려고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려고 나에게 암을 허락하셨으니까 너희들이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슬퍼하지 마라 이제 나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만나러 가기 때문에 너희들이 너무 나를 위해서 애쓸 필요도 없고 슬퍼할 필요도 없고 나는 그저 감사하다 하나님이 나를 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하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이게 이제 그분의 감기보다도 더 편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더 감사하게 여기는 그 이제 부모님을 본 거예요 부모님을 본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어느 날 이제 새벽 기도를 가서 주님 앞에 일으키기도 했대요 주님 이제 점점 몸이 세약해지니까 못 먹고 자식들을 힘들게 하고 이러니까 이분이 하나님 옆에 하나님 이제라도 저를 불러주신다면 저는 즐거이 주님 앞에 가길 원합니다 태어나서부터 주님을 믿게 하시고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일평생 믿음 지키게 해주셨고 이제 나의 자녀들도 주의 종이 되고 나의 자녀들도 주님을 믿고 나의 손자, 손녀들도 대를 이어서 예수를 믿으니까 주님 이제 더 이상 여한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 식구들 힘들게 하기보다는 저는 주님께 가는 것이 축복이고 감사이기에 주님 저를 이제 데려가 주세요 라고 이분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배가 인두로 지진 것처럼 뜨거워지더래요 뜨거워지더래요 근데 그리고는 며칠이 지났는데 고통이 사라져서 병원에 갔더니 그 의사가 그랬더니 암 둘레에 불로 지져놓은 것 같이 이렇게 자국이 있는데 암은 싹 사라졌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때부터는 무슨 얘기를 또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암에 걸렸던 경험이 있는 것에 감사한대요 왜 감사하냐면 일평생 내가 누구를 힘들게 하고 누구를 미워하게 했는가를 암에 걸렸을 때 그런 생각을 제일 많이 했대요 내가 누구에게 용서를 빌어야 되는지 누구를 더 사랑해야 되는지 이 고민을 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옆에 암에 걸렸던 것이 감사한대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암에 걸린 후에 만나는 사람마다 이 만남이 너무너무 귀해서 그런 만남을 귀하게 여기게 해주신 주님이 너무 감사했대요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아무것도 못 가져갈 것을 주님께서 보게 하시니까 이 땅에서 욕심을 안 부리게 하는 것에 또 주님께 감사했대요 암에 걸리고 나니까 그리고 암에 걸리고 나니까 천국을 사모한다는 게 뭔지를 더 확실하게 알게 해주셔서 암은 걸릴만 하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이분이 간증을 하고 다니시는 것을 읽었는데요 참 암에 걸렸어도 감사할 제목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는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게 뭘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가 감사해야 될 게 뭘까 이것을 한번 생각하길 원합니다 골로서 3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의 평강에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몸으로 부르시받았느니 너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에게 말씀해 우리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쟁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쟁이는 다른 말로 하면 감사쟁이에요 감사쟁이가 그게 예수쟁이에요 그리고 이 감사에는요 능력이 따라오는 거 아세요? 능력이 따라와요 시평기자도 고백을 해요 오늘 말씀 32절에 보면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합니다 곤고한 자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내 옆에서 보는 사람이요 이게 뭔가가 있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이 사람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께 감사해요 도대체 뭐가 있지? 하면서 그간에 하나님 역사를 보면서 같이 기뻐하고 이게 전도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전도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는 게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감사하는 게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다시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감사는요 그런 역사가 있어요 감사는 죽은 나로 살아나게 하는 역사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가 감사해야 한다 감사해야 된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일본군 장교가 있었는데요 이제 전쟁에서 패배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디 다친 데가 없어요 이렇게 부상을 당하진 않았는데 그 안에 화가 가득 차니까 패배의식 때문에 몸매 마비 증상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의 어떤 전도사님이 이 사람을 찾아서 신방을 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뭘 얘기했냐면 하루에 천 번씩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했어요 하루에 천 번씩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루에 천 번씩 진짜 감사한 거예요 왜냐면 할 게 없는 거예요 마비가 없으니까 할 게 없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이 몸이 하나씩 하나씩 풀리는 거예요 하나하나씩 마비가 왔던 몸이 풀리는 것을 체험하면서 그러면서 자기 아내가 자기 옆에 먹으라고 감을 갖다 놨는데 이 감을 집을 수 없었대요 몸에 마비 증상이 와서 옆에 감이 있는데도 감을 집을 수가 없었는데 어느 날 그 감에 이렇게 손을 대는데 감이 집어지는 거예요 감이 집어져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게 감사에는 이런 능력이 있구나라는 거죠 여러분들 감사는요 우리의 마음을 소생케 하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감사하길 원합니다 감사는 세 종류가 있다고죠 만약에 감사가 있어요 하나님 이거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또 다른 감사는 때문에 감사죠 이거 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근데 세 번째 감사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있는데요 우리는 어떤 감사를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너무너무 힘듭니까? 너무 어려우세요? 고통 속에 있습니까? 감사하게 원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근데 이 10편 기자의 고백은 찬양으로 이어지는 감사예요 이게 세 번째예요 찬양으로 이어지는 30절에 보니까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요 다윗은요 항상 찬양으로 모든 게 이어져요 너무너무 힘들 때 다윗은 찬양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찬양의 내용이 뭐냐면 감사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음악을 하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다윗은 항상 모든 것을 찬양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악기를 만들 때 왜 악기를 만들어요? 아름다운 음악을 듣기 위해서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만드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로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다라는 거죠 우리로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10편은 자꾸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 찬양하라는 거예요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뭐에 대해서 찬양할지를 고민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라 여러분 천사의 역할은 다양하죠 그렇죠 하나님의 군대장 천사도 있고 그런데 그들이 어떤 일을 맡았든지 간에 하나님의 군대를 이끄는 역할을 맡았든지 하나님 옆에서 호의하는 역할을 맡았든지 간에 그들의 역할이 공통적으로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10편 2사에서 6장 2절에 보면 슬압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렸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렸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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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천사들이 그러니까 이게 하늘나라예요 여러분 하늘나라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는 찬양으로 가득 찬 곳이 하늘나라예요 주님을 찬양하는 곳으로 가득 찬 나라 라틴어로는 상투스라는 얘기인데요 거룩하다라는 단어가 그 소리로 하나님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는 그 소리로 가득 찬 곳이 하늘나라예요 근데 이 천사들의 소리가 얼마나 크냐면요 이것이 화답하는 소리로 말하면 문지방의 터가 유동해요 터가 유동해요 그 찬양 소리가 얼마나 웅장한지 얼마나 큰지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게 찬양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모습이 주님을 그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도 찬양하는 것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세요 그것을 다윗은 고통 속에서 늘 찬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어려움을 이기는 비결도 찬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왜 찬양하느냐 아까랑 똑같은 거예요 왜 찬양하느냐 69장 30절에 보면 내가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로 위대하시라니 이것이 소고뿔과 굽이 있는 황소리들인보다 여와를 더욱더 기쁘시게 함이 되기 때문에 감사와 찬양이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해야 돼요 여러분들 가론 유다 같은 경우에 보면 가론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기 위해서 예수님께 와서 입을 맞췄죠 그렇죠 그 입술로 입을 맞췄어요 그 입술로 예수를 팔아먹었어요 그 입술로 예수님에게 향류를 부은 사람에게 욕을 했어요 야단을 칩니다 근데 이 유다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유다라는 뜻이 유다의 뜻이 뭔지 아세요? 유다가 찬양이라는 뜻이에요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찬양이에요 자기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될 사람이 주님을 팔아먹고 주님의 배신을 키스를 하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을 야단치고 이게 유다의 입술이에요 저주의 입술이 된 거죠 그렇죠? 요한계실 5장에는 하나님 나라에는 찬양이 영원히 끊이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 찬양이 영원히 끊지 않은 그 나라에는 근심도 걱정도 없어요 근심도 걱정이 없는 거예요 왜요? 찬양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의 입술에 늘 찬양이 있네요 그럴 때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럴 때 고통이 어려움이 괴로움이 변해서 기쁨이 되게 하는 것이 또 찬양의 능력이고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에게 찬양이 있기를 원해요 이제 말씀에 결론을 내리죠 여러분들 참 예수를 믿는다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요 우리가 세상 법으로 하면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 안 보면 돼요 안 보면 돼요 그렇지 않아요? 내 원수들 뒤로 가서 보복이라도 한 번 해도 될 것 같아요 아무도 안 보는데 뒤에 가서 야공이라도 던져가지고 머리가 깨지게 하든가 뭐 복수라도 하면 되지 않겠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니면 저 인간 미워서라도 돈이라도 열심히 벌어가지고 무슨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그 아들을 떨어뜨린다든가 하여튼 복수라도 괴획을 할 수 있잖아요 예수를 안 믿으면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게 주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이게 내가 바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라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게 주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나를 괴롭게 하는 인간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주님께 주신 축복이 뭐냐면 내 기도를 들으신 우리 하나님이 계세요 내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로 하나님 내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주님 앞에 소리치고 주님 언제 내 기도 들어주실 겁니까? 저 인간들 주님 언제까지 저렇게 내버려 두실 겁니까? 저 인간 저주해 주세요 내가 어떤 소리를 퍼봐도 우리 주님께서 다 듣고 계세요 들으세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그러세요 너 정말 힘들구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주님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정신을 차리고 보면 이제는 우리가 감사하길 원합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다위처럼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에게 원해요 감사의 제목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감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찬양이 나오길 원합니다 찬양이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이제는 찬양으로 가득 차오르는 마음이 아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이길 원해요 우리의 삶이 그 찬양과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감동받으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 어려움을 허락하셨는지를 깨달아서 그것마저도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높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쩔 때는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러울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하게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가 있음에 감사합니다 내가 어떤 소리로 주님께 퍼부어도 주님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기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힘드냐고 우리를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고 말씀을 통해 우리를 안아주시면 감사하고 감싸주시면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위로되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안아주시는 그 체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결국에는 우리 삶을 정신차려 돌아보면서 깨어있어서 이제는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제목을 찾으며 이렇게 정말 많은 그 감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감사가 찬양으로 이어지고 그래서 온통 우리의 삶에 찬양으로 가득 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속에 이루어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가 있음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찬양이 있음에 감사할 수 있게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